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되고 진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진심이 있어야 하늘도 도울 거 아닙니까 온 나라가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다 뭡니까 가짜 투성인데 나라로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기를 기대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뭘 살던 간에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개인 삶을 살던 간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좀 진심이 있어야 될 거 진심이 진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18년 지방선거 한번 보시죠 충북 청주시에서 시장선거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2018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시죠 청주시장은 14%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6602표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입니다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입니다 여기에서 7%를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6%를 자유한국당 후보영에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후보영에서 1%를 빼앗았습니다 도합 14%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발표 득표에서는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공식 선거 결과입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61%를 득표했고 자유한국당은 25%를 득표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작된 표수를 수정해주고 나면 민주당 후보는 54%로 당선됐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후보는 31%를 얻었습니다 순위는 변경이 없지만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위 변경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에서 조작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련회 발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련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민주당 후보는 54%를 당일 득표에서 득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에서도 득표율이 54%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굳이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61%를 올리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사이 7% 차이가 납니다 이건 조작이라는 겁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국당 후보는 뭐죠? 32%를 당일투표에서 얻었는데 그것을 또 조작을 해서 깔아 뭉개가지고 6%만큼 차이를 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합계 45,160표 23,666표 이 푸른색이 중앙선거관련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충북 청주시의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투표소마다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를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소 레벨마다 모두 다 수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전투표소를 구한 것이 4번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1번하고 4번을 딱 비교해 보면 조작이 얼마든지 금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당일투표소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일투표소는 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4번 5번 진짜와 진짜를 합치니까 진짜 총특표소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4만 3천표 자유한국당은 2만 5천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하고 6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민주당은 3번하고 여러분들 6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하단에 민주당 후보는 4만 5,160표를 얻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조작된 것을 다 털고 나니까 4만 3천표로 당선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찾아내고 나면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이 푸른색이 진짜 총특표수입니다 득표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뭐가 남는가 하니까 숫자가 불일치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숫자가 후보별 득표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소위 익려 투표수수를 개수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장의 맨 밑에 기존 합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된 사전득표수입니다 바로 그 위에 이런 푸른색은 사전투표를 조정해가 만든 진짜 사전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득표수입니다 보시죠 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가 4만 5,170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득표수는 4만 5,160표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표에 남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여러분들 4표가 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후보가 1%를 조작했기 때문에 2표가 남습니다 조작하지 않은 곳은 대부분 0이 기록됩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까 보시다시피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만 조작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 1%를 빼앗고 자유한국당 6%를 빼앗습니다 오히려 정의당 후보보다도 바른미래당 후보가 많았지만 충북 청주에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을 안 하면 바른미래당 후보는 숫자가 일치합니다 무소속도 일치합니다 조작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조작을 하게 되면 왜 조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70개의 투표수가 있으면 투표수 레벨마다 14%를 조작했기 때문에 반올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4군데 가운데서 10군데가 여러분들 반올림 0.5 이상이면 플러스 10이 되고 그다음에 4군데가 여러분들 반올림에서 그냥 0.2면 다 떨어지게 되면 10 빼기 4면 플러스 6이 남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의 전산을 처리한 사람은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남은 숫자 19를 여러분들 떨어버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19라는 숫자를 기록해요 이게 전국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예상사전 득표수하고 수정사전 득표수를 계산한 겁니다 맨 밑이 예상사전 득표수고 그 위에 초록색이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딱 일치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정한 진짜 사전 득표수가 정확하게 예상사전 득표수를 맞춘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길이는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0.2%, 0.1% 그러나 중앙선관의 발표한 것하고 조작된 것과 그다음에 진짜 조작되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 6.8%, 6.1% 엄청나게 큰 오차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북 청주시는 14%를 조작했고 굳이 여름 청주시에서는 굳이 당일 투표에서 너무나 앞섰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득표수라는 것은 모두 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이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장 선거입니다 수원시장 선거고 이 사례는 장안구 사례입니다 수원시장 선거는 수원시는 구가 좀 많기 때문에 장안구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온님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유일한 참정권인 기본권인 선거가 완전 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마터면 낙선될 수 있었답니다 모른 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정선거 막으려고 애쓴 공병호 민경욱 황교안 박주연 등등 부방대 및 우파 유튜브의 고생을 절대 모른 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홍순철님은 부정선거는 묻혀지고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의 앞날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100%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논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상황의 이상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신속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첫 단추가 잘못 지어지고 있는 그런 조짐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 앞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별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예화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동시에 이것은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 정거로도 활용될 수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국민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원 선거는 여러분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16%를 조작을 했습니다 총 조작값이 16%입니다 수원시의 장안구는 사전 투표의 참관수가 36,209명입니다 장안구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투표소 레벨마다 일일이 동일 조작률인 16%를 조작해가지고 8%에서 나오는 훔친 그런 사전 투표 수인 2897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염태영 후보에게 밀어주고 2535표를 빼앗고 자유한국당에서 362표를 다시 바른미래당에 빼앗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1%로 당선됐다 이렇게 발표하지만 실제로 예상 득표수는 63% 정도로 당선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유한국당은 22%를 득표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만 실제로는 29%를 득표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상 득표수를 여러분 예상 득표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니까 수원시의 장안구에 사전 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16%를 조작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계산한 다음에 진짜 예상 득표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수원시장의 16%를 조작했는데 여러분 수원시는 정말 민주당이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근과 하니까 2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6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조작하지 않더라도 사전 득표수가 64%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7%를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64%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이 71%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서도 지역구 기반이 탄탄해가지고 당일 득표율이 높았던 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굳이 사전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범법자 대열에 들어서게 됐는가 조작 프로그램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안면 몰수하고 그냥 모든 전국을 다 대상으로 조작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박병석 현재 국회의장은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전 지역구에서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은 박병석이 누군지 안면 몰수입니다 민주당의 염태영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번과 2번을 합친 것이 3번 합계입니다 이것이 중앙선거 갈리위원의 공식 발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시장 장안구 선거에서 8만 표 자유한국당은 3만 2천 표 이렇게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조작된 값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 득표율이 장안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16%가 적용됐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장안구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16% 조작된 값을 원상복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을 총합을 해서 여러분들 바로 계산하는 것이 4번 수정 후 사전 투표소 다르게는 수정 사전 득표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2만 2천 8백 6표입니다 1번과 4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후보가 2만 5천 7백 3표를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조작률을 수정하니까 2만 2천 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4번하고 5번을 더하면 6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푸른색 가장 하단에 있는 이 푸른색이 진짜 총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사전 득표수 더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당일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구한 진짜 득표수 혹은 수정 득표수가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3번 하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후보가 8만 표를 받아가지고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7만 7천 590표를 받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후보는 3만 2천 2백 3십 4표를 받아가지고 패배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구해보니까 3만 4천 7백 6십 9표입니다 당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조작을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가 16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수원시 장안구에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가 턱없이 플러스가 남습니다 특히 어디에 사전투표 득표수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주 황당한 경우입니다 맨 밑에 하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수입니다 후보별 여러분 바로 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사전투표수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16% 적용된 조작률을 투표소받아 모두 다 수정 보완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가지고 합산한 것이 바로 이게 푸른 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당 후보의 여러분들 발표 자료는 사전투표수는 8만 561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작을 여러분들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8만 487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무려 74표가 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투표소 레벨에서 반올림 처리하는 것에 발생한 그런 차이하고 그다음에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쑤셔넣은 겁니다 그것이 잘 여러분들 맞지 않아가지고 174표가 남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수가 3만 2260표다 발표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조작률을 적용해서 수정하고 나니까 3만 2234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6표가 남은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7표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무효표 득표가를 합치니까 109표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109표의 잉여 득표수가 남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을 떨어야 되죠 좌우를 맞춰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산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고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109를 플러스 109를 떨기 위해서 마이너스 109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식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9표가 수원시장 장안구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과 실물위조 투표지로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사실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와 같은 가능성 문제를 분명히 지적한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수원시 장안구에 속하는 투표소 레벨에서 16%의 반올리 조작을 처리하는 것 예를 들면 100표의 여러분들 16%는 16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표나 이런 것을 반올리만 처리해서 마지막에 끝자리가 0.5 이상이면 플러스 1표가 되는 것이고 0.5 미만이면 그냥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표와 마이너스 제로표 사이에서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플러스 1이 5개 투표소고 제로가 5개 투표소면 그러면 딱 여러분들 플러스 1 곱하기 5 플러스 5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5 마이너스 5여 가지고 일치해서 제로가 표시가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결국은 반올리만 투표소가 많게 되면 플러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표를 좀 쑤셔 넣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표가 정리가 안 됐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재야 교수님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렸지만 소위 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의 흔적이 남고 숫자에 남은 흔적들 중에서 아주 뚜렷한 것은 선거 데이터 사이의 규칙 패턴이 발견되거나 좌우대칭이 발견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소위 투표 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개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맨 밑에 맨 처음에 봤던 그런 수원시 장안구의 사전 투표 참가자 수 가운데 16%를 조정해 갖고 한 예상 사전 득표수입니다 그 위에 것이 투표소 레벨마다 16%를 조작해 가지고 조작을 수정 보완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합산한 진짜 사전 득표수 수정 사전 득표수가 초록색입니다 후보별 여러분들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붉은색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와 진짜가 만난 이런 소위 예상 진짜와 진짜를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거의 0.9 0.5 0.1로 차이가 없더라 그런데 선관위하고 그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한 진짜 사전 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무진장 크더라 7.1% 6.5%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 종합 정리하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선거 아마도 수원시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16%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수원시 장안구의 16% 조작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투표 조작이 이루어졌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조작 프로그램을 명령해서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개입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수는 그것은 국민이 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 결과를 여러분 보시고 이제 오늘 울산 중구청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중구청장 사례는 여러분들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20%를 조작했습니다 울산 중구청에서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총수가 42,950명입니다 여기서 20%를 조작해 가지고 10%를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후보에게서 10%를 빼앗습니다 따라서 박성민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신이 얻은 사전 득표수에서 20%를 여러분들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1번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가 알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3번은 사전 투표의 조작 여부를 인지하고 총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20%가 조작된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박성민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1%를 얻어 가지고 47%를 얻은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 득표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 거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실제로 47%를 당일 투표에서 득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58%를 득표한 것으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10%가 11%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마이너스 11%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5,207표 여러분 자유한국당 후보가 6만 표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의 하단에 보면 당일 투표에서 51%를 받은 한국당 후보가 결국은 사전 투표 조작으로 낙선하게 됩니다 순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6만 5천 표 대 6만 표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가장 결정기인 방법은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51 대 47로 한국당 후보가 승리했음 불구하고 사전 투표를 58 대 40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성공을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들 5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고 4번은 울산 중구청장 내 모든 투표소에서 20% 조작률이 적용된 것을 발견하고 투표소 레벨마다 20% 조작률을 수정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서 구해보니까 박태한 민주당 후보는 진짜 사전 득표 수가 2만 402표 자유한국당의 진짜 득표 수가 2만 1510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의 박성민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도 4만 3천 대 4만 표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진짜 사전 득표에서 2만 1천 표 대 2만 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 득표를 조작해가지고 6만 5천 대 6만 표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울산 중구청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박성민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사전 득표 조작을 해서 박태한 후보가 당선된 걸로 그냥 승부를 뒤집은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실제로 뭡니까 당일 득표소하고 사전 득표소를 더해가지고 구해보니까 진짜 총 득표소는 한국당 후보가 6만 4천 표 민주당 후보가 6만 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승부를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6만 5천 표 한국당 후보가 6만 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에 나타나 있고 결국은 현재 민주당의 출신의 구청장이 울산 중구청장 구청장을 역임하고 있을 겁니다 가짜 중에 진짜 가짜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할 듯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여러분 흰 것이 중앙선거관회가 발표한 발표 사전 득표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작된 사전 득표소입니다 오염된 사전 득표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초록색이 뭡니까 이 초록색이 진짜 사전 득표소입니다 수정 사전 득표소입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된 것을 모두 다 제거한 진짜 사전 득표소입니다 후보별로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박태한 민주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만 5천 267표를 발표했는데 진짜 득표소는 6만 5천 207표입니다 60표가 남습니다 60표가 남은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전화 항목에 60표를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정거 가운데 하나가 전산 조작의 정거 가운데 하나가 투표수가 안 맞습니다 득표수가 개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개수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대개 숫자가 0이 기록됩니다 다음에 한국당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사전 득표소 6만 485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사전 득표소를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가지고 보니까 6만 438표입니다 47표가 맞는 겁니다 60표가 남고 47표가 남고 무효표가 9표니까 다 합치게 되면 무려 116표가 남는 겁니다 116표가 표가 맞지 않는 겁니다 표수가 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산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을 만들고 마이너스 116이라 해서 플러스 116과 마이너스 116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털어버린 겁니다 이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5대 공직선거에 모두 다 여러분 관찰이 되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가운데 가장 심하게 관찰되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산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단계에서 투표지를 쓰셔 넣어가지고 대충 숫자를 맞췄는데 쓰셔 넣어가 맞추는 과정에서 마지막 끝 마무리가 나이스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나이스하게 될 수가 없죠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가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116이 이렇게 남게 되고 투표지수가 마이너스 116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은 아주 정확합니다 맨 밑에 여러분 맨 처음에 봤던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장안구의 사전투표 총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해가지고 만든 그것을 예상 득표수인데 바로 위에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만든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가 예상 득표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맞추게 됩니다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 조작률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기 때문에 거의 조작 프로그램이 예상한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예상 사전 득표수가 거의 일치합니다 오차가 0.1%, 0.5%입니다 그런데 진짜인 수정 사전 득표수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련회에 조작된 사전 득표수 발표된 사전 득표수를 예상해 보니까 무려 오차가 10.1%, 10.5%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짜와 진짜를 비교하면 모두 진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나죠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는 가짜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 조작률을 모두 다 투표수 레벨로 수정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서 구한 진짜 사전 득표수 혹은 발표 사전 득표수는 진짜입니다 가짜를 진짜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면 진짜가 가짜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는 가짜야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는 가짜야 너희들 부정선거했지 이걸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진짜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투표수 레벨마다 다 20%를 조작해 가지고 제1투표수를 참가한 이런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빼앗고 제2투표수의 20%를 빼앗고 3투표수의 20%를 빼앗고 4투표에서 20%를 빼앗은 것을 다 이런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 마이너스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산을 딱 해보니까 진짜 사전 득표수가 나온 거죠 진짜 사전 득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진짜입니다 수정 사전 득표수는 그거를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오염된 조작된 사전 득표수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뭡니까 진짜하고 가짜를 딱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10.1% 10.5% 나온 겁니다 진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짜지 너희들 부정선거했지 너희들 사전 득표 조작했지 너희들 조작 프로그램 돌렸지 너희들 수원시 장안구에서 부정선거했지 사전 득표 조작했지 너희들 전국에 다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2018년 지방선거 전국지자체단체장 선거의 조작 프로그램에 의한 투표가 투표수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한 사전투표 조작 결과치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20% 조작을 했고 1만 3,544표를 총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6만 7,716명이고 오늘 조사한 충북 청주시장은 14%를 투표수 레벨마다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에서 훔친 표수가 3,724표입니다 경기 수원시장 장안구 사례를 가지고 보면 이거는 장안구입니다 장안구에서만 수원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장안구에서만 16%를 조작을 했습니다 청주시는 상당구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청주시장 선거에서 훔친 표수가 3,724표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구에서 훔친 표수가 3,724표라는 겁니다 경기 수원시장에서 훔친 표수가 5,794표라는 것이 아니고 장안구에서만 5,794표를 훔쳤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구에서도 다 여러분들 충북 청주시의 상당구가 14%를 조작했기 때문에 청주시의 다른 구에서도 14%를 조작했을 것으로 보고 수원시 장안구에서 16%를 빼앗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곳에서도 16%를 빼앗았을 겁니다 울산 중구청장 같은 경우는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중구청장은 20% 조작했기 때문에 울산 중구청장에서는 8,590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울산 중구청장 같은 경우는 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순위를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중구청장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일 득표율에서 51%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득표율도 51% 내외가 나와야 되는데 11%를 빼앗아버려가지고 40%를 줄이고 반대로 더불임주당 후보는 11% 올려가지고 47%의 당일 득표율을 58%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그런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6만 5천 표 대 6만 표로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 투표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투표소 레벨을 조작률을 적용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수정해가지고 4번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했습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진짜 당일 득표수를 합산해가지고 맨 밑에 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의 박성민 후보가 6만 4천 표 대 민주당의 박태환 후보의 6만 표와 비교해서 박성민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런 선거 결과를 그냥 뒤집어버린 도독질한 그런 결과가 바로 지방선거 울산 중구청장 사례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결과로 엄청난 뭐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마이너스 116이라는 그런 숫자가 등장해가지고 개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발생을 했습니다 앞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상기하는 의미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도 거의 완벽하게 훔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 투표 조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25개 서울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민주당이 독식하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은 구청장 선거나 이런 전국지자체 단체장 선거뿐만 아니고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크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모든 구에서 22%를 조작하고 서울시 교육감도 20%를 조작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20% 대구시장 20% 인천시장 12% 대전시장 20% 제주도 지사 8%를 조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의회 장악을 위해 가지고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이렇게 서울시의회 20% 부산시의회 20% 경기도의회 20% 이렇게 보면 대개 의회 선거는 한 20%를 전국을 그냥 때려놓고 광주시만 한 6%나 이렇게 작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렇게 선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한국의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 자발주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지하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정리정돈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내놨습니다 촬영기자1 FM